안녕하세요 블링이들. 요즘 날이 따스해진 만큼 메이크업도 화려해지고 있지만 또 이런 채도 있는 메이크업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채도가 살아있는 핑크 메이크업을 잘못하면 묘하게 촌스러운 삐에로 같은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약간 화사하긴 하지만 좀 뭔가 부담스러운 느낌. 기본 브라운 톤 음영화장보다 잘못했을 때 더 부담스러워질 수 있는 게 핑크 색상인데 마침 제가 정말 애정하는 릴리바일에 대해서 오늘 주제가 잘 어울리는 제품들을 출시했어요. 릴리바레가 핑크 정말 잘 뽑는 맛집이거든요. 제가 또 핑크 귀신인 거 아시죠? 오늘 제품도 미쳤으니까 마지막까지 꼭 봐주시고요. 사실 제가 지금 절망 메이크업이라고 하고 온 것도 언뜻 봤을 때는 조금 괜찮아 보이지 않나요? 하지만 한 끗 차이로 메이크업 퀄리티가 확 올라가 보이면서 핑크 색상을 부담스럽지 않게 예쁘게 활용하는 팁 알려드리면서 오늘 메이크업 해볼 거니까 기대해주세요.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메이크업을 지우고 왔고요. 색조에 조금 더 집중해서 보여드리려고 베이스랑 윤곽 정도만 간단하게 잡고 왔어요. 그럼 바로 눈썹 먼저 그려볼게요. 먼저 눈썹 쉐입 틀을 잡아주는데 우선 앞머리 쪽은 두고 이 가장자리 쪽부터 눈썹 볼을 심어주는 느낌으로 눈썹 결방향대로 그려줘요. 제가 흑발이라고 해서 검정색깔 진한 컬러의 아이브로우를 사용해주는 것보다 좀 여리여리한 톤의 컬러를 사용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흑발이랑 어울리는 애쉬브라운 컬러를 자주 사용해요. 눈썹 외곽적 위주로 모양을 깔끔하게 잡아주면서 틀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으면 이제 이 가운데 눈썹 안에 사이사이에 비어보이는 공간 위주로 이렇게 똑같이 모를 심는다는 느낌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브러쉬로 쓸어주면서 블렌딩 시켜줄게요. 이게 칫솔같이 되게 부드럽게 생긴 브러쉬라서 블렌딩도 되게 잘 되면서 자극이 일단 없어요. 이렇게 눈썹 앞머리까지 같이 쓸어주면 자연스럽게 컬러가 블렌딩되면서 색이 입혀지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눈썹 사이사이에 비어보이는 공간에 눈썹 결방향대로 채워주고 눈썹 앞머리도 마찬가지로 조금만 이렇게 좀 짱구같이 눈썹만 진하거나 스티커처럼 똑 떼질 것 같은 인위적인 눈썹 모양이 안 돼서 자연스럽게 물든 듯한 느낌으로 그려줄 수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뽀용한 핑크색감을 입혀줄 이번 릴리바이레드의 신제품 믹스테입 에디션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간단히 소개해드릴게요. 믹스테입 에디션은 완전히 새로운 블러 틴트 제형의 스윗 라이어 밀키틴트 8가지와 무드 키보드 2가지 그리고 러브빔 지크 듀오 2가지로 나와있어요. 이번 봄, 여름에 화사하고 통통 튀는 무드를 잘 살려줄 수 있는 제품들이니까 기대해주세요. 먼저 무드 키보드는 쿨톤이라면 환장할 수 밖에 없는 9호 밀키베리 스테레오와 봄날의 따스하고 러블리한 감성의 10호 밀키 체리 레코딩이 있는데 하나라도 쓸데없는 컬러 없이 10컬러씩 채워넣어주셨어요. 라이트톤부터 비비드톤, 뮤트톤까지 다양하게 컬러를 믹스해서 사용할 수 있고 스파클링 글리터와 슈머리한 펄슈도우까지 있어서 이 팔레트 하나면 메이크업을 금방 뚝딱 해치워버릴 수 있어요. 저는 여쿨이니까 9호 밀키베리 스테레오를 예쁘게 사용해볼게요. 먼저 베리와인드와 쿨톤 컬러를 믹스해서 라이트한 핑크 컬러를 눈두덩이에 넓은 영역으로 깔아줄게요. 이렇게 흰기가 섞인 컬러는 눈두덩이에 진하게 올릴수록 자칫하면 촌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어서 나중에 색을 올릴 때 좀 뽀용하고 컬러가 맑게 올라올 수 있을 정도만 뽀얀 느낌의 핑크빛을 살짝만 입혀줄게요. 이거는 영역을 좀 넓게 넓게 잡아도 돼요. 그리고 베리와인드 컬러를 눈두덩이에 핑크 색상이 좀 더 올라오게 사용해줄게요. 앞에 살짝 휜키 있는 컬러를 깔아줬잖아요. 그래서 컬러가 조금 더 맑고 뽀용한 느낌으로 올라와요. 살짝 중채도에 뮤트 한 방울 정도 들어있는 컬러인데 딱 눈두덩이에 사용해줬을 때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예쁜 핑크 느낌 내줄 수 있는 컬러예요. 눈을 딱 떴을 때 쌍꺼풀이 있는 분들이라면 쌍꺼풀 라인 위로 아주 살짝 이 정도까지 색이 조금 올라올 수 있도록 블렌딩을 자연스럽게 해주고요. 그다음 가장 채도 높은 핑크 튠 컬러를 애교살에 사용해줄게요. 이렇게 곧 채도 핑크를 애교살에 적당히 올려주면 환한 인상도 줄 수 있고 여기에 컬러가 들어가다 보니까 중안부도 축소되어 보이는 효과도 있어요. 베리와인드랑 핑크 튠 컬러를 섞어서 애교살에 조금 더 뽀용한 느낌을 줄게요. 그리고 뮤트 피그와 딥 사운드를 믹스해서 눈 끝에부터 눈 길이를 연장시켜주고 싶은 부분까지 음영을 넣어줘요. 이런 음영 컬러는 영역을 많이 사용해줄수록 그윽해지고 진한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영역을 많이 쓰지 않고 한 3분의 1 정도까지만 이렇게 퍼뜨려준다고 생각하고 눈 끝 위주로 사용해줘야 돼요. 그리고 저는 눈 앞도 조금 트여보이게 이것도 영역을 조금 더 조금만 사용해서 이 쌍꺼풀 선 라인을 넘지 않게 사용해줄게요. 정말 이 눈 앞부분에만 사용하는 느낌으로 소량 언더도 마찬가지로 삼각준 쪽에 눈 밑이 시원하게 트여보이도록 라인을 그려줄게요. 이렇게 길고 넓적한 브러쉬를 사용하면 더 쉽게 라인을 그려줄 수 있어요. 이렇게 점막에서 살짝 떨어져서 이 정도 위치에 그리고 잔량으로 이 눈 앞에 쪽까지 이 컬러를 갖고 올게요. 또 마찬가지로 같은 컬러로 애교살 밑에까지 음영을 넣어줄게요. 중안부 축소해준다고 애교살 음영을 넣었는데 눈 끝에 음영이 이어지지 않으면 뚝 끊긴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눈 끝부분을 살짝 잔량으로 언더 트임라인이랑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면 자연스럽게 눈 길이도 더 연장되어 보이면서 애교살이 확실히 더 자연스럽거든요. 저는 이렇게 하면 확실히 눈도 더 커보이고 메이크업 퀄리티도 확 올라가 보여요. 그리고 딥 사운드와 패스트 포워드 컬러를 소량 사용해서 눈 끝에 라인 그릴 영역에 먼저 그려주고 삼각존 밑에 인도 좀 더 해줄게요. 핑크빔 쉬머펄 섀도우를 애교살을 사용해서 입체감과 핑크 포인트도 같이 주고 라이트하고 푸른 핑크빛 글리터로 한 번 더 소량 사용해서 더 반짝이는 느낌을 줄게요. 눈두덩이에는 핑크 쉬머펄을 중앙에 톡톡 얹어줄게요. 그리고 뷰러로 속눈썹을 찝어주고 젤라이너로 속눈썹을 채워준 후에 눈매를 따라서 그대로 빼서 그려줄게요. 그리고 펜 라이너로 얇게 한 번 더 그려서 또렷한 눈매를 만들어주고 난 후에 팔레트에서 진한 브라운 컬러로 살짝 스머칭 시켜주면 아까 처음처럼 그냥 아이라인 하나로만 사용한 것보다 스티커처럼 띡 그려져 있는 아이라인 대신에 좀 더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 같은 자연스러운 아이라인을 그려줄 수 있어요. 눈도 훨씬 아까보다 더 자연스럽게 커보이는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이제 속눈썹을 붙여줄 건데요. 제가 아까 처음 메이크업에선 A자 가닥 속눈썹을 사용해줬는데 좀 더 아이돌 같은 느낌으로 속눈썹이 딱 눈에 띄게 표현해주고 싶으면 A자 속눈썹도 괜찮은데 좀 더 자연스럽게 청순한 느낌을 주고 싶으면 이런 V자 형태의 속눈썹을 사용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컬 고정력이 좋은 마스카라로 속눈썹을 쓸어주고 속눈썹이 모인 부분끼리 가닥가닥 잡아줄게요. 그리고 언더에도 사용해준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닥가닥 뭉친 부분을 집게로 더 모아줘요. 이렇게 가닥가닥 모아주는 게 그냥 마스카라만 사용해주는 것보다 훨씬 더 깔끔해 보이고 메이크업 퀄리티 또한 훨씬 더 높아져요. 그리고 불에 조금 집게를 달궈서 적당히 따뜻한 온도로 속눈썹 각도 조절을 해줄게요. 지금 너무 바짝 올라간 것 같아 보여서 이렇게 해주면 완전 샵에서 받은 퀄리티 아닌가요? 너무 여리여리하고 뽀용한 느낌 들면서 예쁘죠? 이제 블러셔를 해주기 전에 이번에 뉴 에디션으로 새로 출시한 러브빔 치크 듀오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쿨한 베리핑크 컬러에 실버펄이 아주 은은하게 들어있는 1호 펑키빔과 화사하고 따뜻한 코랄핑크 색감에 골드펄이 은은하게 들어가 있는 2호 조이빔이 있는데요. 하나에 두 가지 톤온톤 컬러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한 컬러만 단독 사용할 수도 있고 두 컬러를 믹스해서 원하는 컬러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활용도 높은 제품이에요. 저는 오늘 아이메이크업과 찰떡인 1호 펑키빔을 사용해볼게요. 먼저 밝은 쪽 컬러를 사용해서 뽀용한 느낌을 주면서 넓은 면적으로 우선 볼에 얹어줄게요. 그리고 두 컬러를 믹스해서 코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얼굴 중앙 부위쯤에 사용해줄게요. 펄 입자가 아주 미세해서 화려하게 반짝거리는 느낌이 아니라 살짝 피부가 매끈해져 보이는 그런 느낌? 정말 거의 티가 안 나서 그냥 부담없이 사용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옆에 채도 있는 컬러를 사용해서 좀 더 혈색을 살려주면서 화사한 느낌을 더 줄게요. 이거는 치크 제품이랑 같이 증정되는 기획세트 브러쉬인데요. 이게 넓은 면적이랑 좁은 면적이랑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듀오로 되어 있어가지고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살짝 눈 밑이랑도 조금 이어지는 느낌으로 조금씩만 연결해줄게요. 그냥 한 컬러만 띡 사용해주는 것보다 이렇게 흰기 섞인 밝은 컬러랑 같이 사용해주면 다채로운 느낌도 주면서 뽀용한 느낌으로 물든 듯하게 연출돼요. 그리고 립 제품은 봄에 어울리는 정말 화사하고 뽀용한 색감에 진짜 특이한 제형의 틴트가 출시됐어요. 글로우 립만 계속 나오다가 정말 오랜만에 나온 매트 립이라 너무 반갑더라고요. 저는 사실 매트 파거든요. 처음 사용했을 때는 마치 바세린을 바른 것 같은 워터리한 발림에 블러리한 마무리가 진짜 신기했어요. 컬러는 총 8가지 컬러로 웜 베이지 컬러의 1호 바닐라 빙크림인 척. 적당히 흰기 섞인 로즈 컬러의 2호 로즈 커스터드인 척. 딸기 크림이 생각나는 3호 딸기 베이비슈인 척. 채도 높은 피치 코랄 컬러의 4호 복숭아 푸딩인 척. 코랄에 레드 한 봉을 들어간 5호 꿀다몽 크레페인 척. 맑고 생기있는 체리 레드 컬러의 6호 생 체리 토핑인 척. 저명도 보랏빛 핑크레드 컬러의 7호 믹스베리 스플레이인 척. 밀키함 한 스푼 들어간 코랄브라운 컬러의 8호 카야 버터인 척. 이렇게 전체적으로 농도를 덜어내서 은은한 발색의 밀키한 컬러들이지만 컬러를 쌓을수록 점점 채도랑 블러리한 느낌이 살아나서 메이크업 무드에 따라서 농도 조절도 해가면서 다르게 연출할 수 있어요. 또 7호랑 4호에는 같이 사용하면 더 예쁜 립크레이용이 증정되는데 이 두 컬러도 블러리하고 포슬포슬한 느낌이 예쁘고 활용도도 좋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미니 사이즈라서 가지고 다니기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립을 발라주기 전에 먼저 발라뒀던 립밤을 지워줄게요. 그리고 베이스로 2호 로즈카스터드인 척을 먼저 발라줄게요. 컬러 자체가 은은한 만큼 발색도 되게 은은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 컬러를 사용할 때는 두세 번 덧발라서 색이 보이도록 레이어링 해줘요. 근데 이 텍스처가 진짜 버터를 바르는 것처럼 정말 특이해요. 처음에는 벨벳 틴트라는 게 안 믿길 정도로 진짜 촉촉하다고 생각했는데 픽싱이 되고 나면 확실히 질감이 부드러워지고 벨벳같이 블러리한 느낌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스머지 시켜주면 제형이 더 잘 밀착돼요. 그리고 7호 믹스베리 스플레인척을 사용해서 쿨한 느낌의 혈색감을 더 살려줘서 화려한 인상을 만들어줄게요. 겨울쿨톤 크리에이터님이랑 함께 개발한 컬러라서 특히 겨울쿨톤 분들이 사용하면 더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마냥 플럼 컬러가 아니라 베리 컬러라서 아까 발라준 이 호랑 섞이면서 밀키한 느낌과 혈색 있는 쿨한 느낌이 확 살아났죠. 쿨톤 분들은 바르면 무조건 만족하실 조합이라서 이 두 가지 컬러는 꼭 추천드릴게요 제가. 특히 이건 벨벳 틴트인데도 이런 립밤 바른 것 같은 촉촉함이 계속 유지되서 너무 신기하고 편해요. 전 여태까지 정말 한 번도 사용해보지 못했던 제형이라서 블링이들도 한 번 꼭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7호 기백 세트로 같이 증중되는 립크래용도 사용해볼게요. 스머징을 시켜줘서 자연스럽게 퍼지도록 블렌딩 해줄게요. 이렇게 7호랑 사용해도 너무 잘 어울리고 다른 컬러들이랑도 잘 어울리는 뉴트럴한 로즈핑크 컬러라서 활용도가 꽤 높아요. 그리고 팔레트에서 핑크빔 쉐도우로 코끝이랑 콧대 그리고 입술 3부분이랑 눈 앞머리에도 포인트를 줄게요. 눈 앞머리랑 살짝 떨어진 코 사이 부분 있거든요. 이 부분에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주면 눈매도 더 시원해보이고 핑크빔이라서 뭔가 통통 튀는 핑크 느낌이 살아나요. 이렇게 메이크업은 완성해봤는데요. 같은 제품들을 사용했지만 음영감도 살짝만 덜어내고 조금씩만 다르게 사용해줬는데 정말 한 끗 차이로 분위기랑 퀄리티가 좀 달라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사용해준 제품 모두 올리브영 런칭 프로모션이 있어요. 무드 키보드를 구매 시 여기저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멀티빅스밤이 증정되고 스윗라이어 밀키틴트 7호와 4호를 구매 시에 각각 톤에 맞는 예쁜 컬러의 립크래용이 증정되고 또 러브빔 시크 듀오에는 제가 오늘 사용해준 듀얼 치크 브러쉬가 증정되는 기획 세트가 있어요. 오직 올리브영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세트 구성이니까 제가 품절되기 전에 얼른 구매하실 수 있게 더보기란에 좀 더 상세한 정보랑 링크 걸어줄 테니까 참고해주시고요. 5월 1일부터 올리브영 강남타운점에서 팝업이 열린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가셔서 직접 테스트해보시고 구매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머리는 좀 더 여리여리한 느낌이 살면서 화려한 장식 같은 느낌이 들 수 있게 잔머리 같은 머리도 빼줬어요. 또 이런 게 유행이라면서요. 약간 웨이브도 이렇게 주고 머리를 부드럽게 꼬아주면 좀 생머리보다 더 부드러운 인상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팁도 하나 챙기시고 여기 앞머리도 이렇게 좀 깻잎머리 같은 느낌을 살려줄게요. 헤어는 이렇게 마무리해보고요. 이렇게 오늘 릴발의 믹스테입 에디션으로 핑크 메이크업 예쁘게 하는 팁을 알려드리면서 메이크업을 맞춰봤어요. 그동안 왠지 핑크 메이크업하면 촌스러워 보이고 색을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못 쓰고 있던 분들께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특히 쿨톤 분들이 오늘 이 메이크업 해보시면 얼굴에 황광등 켠 듯 확 환해 보일 거예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다음 영상 한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